안녕하세요 유튜브런들 반갑습니다 자 모처럼 오늘 아크 헝거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헝거 게임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헝거 게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나 루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 캐릭터를 만듭시다 우리 컨셉 뭘로 할까? 나 홀쭉이 그래 나는 뚱뚱이 갈게 근데 뚱뚱이 가면 면적 넓어지는거 아니야? 그래서 홀쭉이다 난 지켜줘 날 지켜줘 나 그래서 솔직히 아는거에요 우리 색깔은 검정할까? 나 검정 어 검정 형 나 쿰척쿠 간다 쿰척쿠 어 잠깐만 이거 맘에 드네 주먹은 프랑키 가자 프랑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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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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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조로 간다 조조 조마조마 조조 아냐? 조조로 갑니다 조조로 어 쿰척갑니다 쿰척 됐습니다 3분 있다가 시작하는건가? 흠 잠깐만 우리는 어딨어? 저기 초록색이름 초록색이름 여기있네 여기여기여기여기 오오오 아니 우리 우리 파티명 우리 파티명 뉴 어? 파티명 뭐해줄까? 아 파티명 누비 뭡니까 파티명 뭐해줄까? 마모님 뒤졌습니다 마모님 뒤졌어요 아 천양이가 또 저격을 왔네요 예 마모님 죽이시다 여러분들 우리 그 시청자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어 천양족이 이걸 또 어 파티명 바꿨어? 어 한번 또 아작내려고 왔다고 하니까 어 많이 지켜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 파티명 형 어 우리 뭐로 했어 지금 읽어보세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에미야 물조미 뭐야 아아 어 룬형 어 파티 이름은 에미 에미야 야 이거야 이거야 뭐가 달라야 에미야 가자 에미야 에미야 아냐 에미야 물 좀 다오 어 어 아니 에미야 물 좀 까지 밖에 안보여 아하 어 아냐아냐 뒤에 다 보여 나중에 되면 음 왼쪽 밑에 보이잖아 왼쪽 밑에 어 에미야 물 좀 아무튼 뭐 우리 뭐 컨셉 확실합니다 한국인 컨셉은 확실하고 우리 조조킬 뭐야 마문킬러는 누구야 천양인가? 저거 니 혼자 있는거 보니까 닝구님 같아 아 지금 우리 그 생존 게임에 같이 했던 사람이 우리를 죽이러 온거야? 어 아 그러면은 천양이는 어디서도 이름 바꿨으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네 저거 이름 바꿔서 몰라 누구야 이거 누구야 마문킬러 마문킬러 여기있네 야 너 누구야 친구 닝구 닝구님 뒤지고 싶어? 어 어 오늘 보는 닝구님 저기 그 세븐 데이즈 그 짤러 생존 게임 어 니거 저거 어떻게 하는거지 그거 그거 어떻게 해? 닝구님? 어 세븐 데이즈 없어 닝구님 어 아 그래? 어 거의 막가네 오늘 닝구님 오늘 컨셉 막가네 뒤가 없어 뒤가 없어 어 뒤가 없네 웬만하면 이러면 거의 한번 빠지는데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뒤없네 이분 어 아 자 아크는 저격땜에 접었는데 대놓고 첫방송부터 저격을 하네 시청자나 비제이나 자 시청하면서 우측 아래에 있는 좋아요 어 200명씩 꼭꼭 누릅시다 근데 닝구님 밀어놓고 우리 지켜줄거야 아마 아니야 닝구님 밀어놓고 우리 여태 오기전에 죽어 아 그건 맞아 형 어 네 잠깐만 아니 내 캐릭터 왜 이랬나 잠깐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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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훌륭하다 훌륭해 진짜 아니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거 같애 지금 전부 다 지금 개 찐타로 보고 있어 지금 아이씨 야 어디서 쏴도 활 다 맞겠는데 이거 어 야 스카플라 아 너 날개뼈 터졌다 너 지금 날개뼈 날 있다 쏘면 점프할게 다리쪽은 얇으니까 어 떨어진다 야 우린 중앙으로 안 간다 우린 뒤로 간다 몰라 나 형 따라갈게 우리는 바로 뒤로 저 저쪽 강가로 간다 강가쪽 지금 보이는 강가 klei 거의 사방이다 360도 강가인데 아 기다려 기다려 여기 내리맛길 보이지 아 형 형 보인다 형 따라갈게 대 khi서 의민들 두는 내리막길로 간다 우리는 우리는 저기서 개 constants 처럼 안먹어 믿겠습니다 가면서 1으로 돌주워야되 하나 뛰어뛰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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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무조건 돌진 돌주워 돌조면 레벨패 아 돌쥜면 레벨패 오 야 돌이 왤 Piet 많이 주워지냐 돌이랑 그냥 e 계속 누르면서 달려 e 계속 누들으면서 일단 e 누르면서 달려 계속 형 오토마우스지? 아니? 안써 아 형 오토마우스 써야지 어? 미안 느려진다 어? 잠깐만 참새 있지? 일로 이럴로 꺾어 너무 비매너에서 안쓰는게 아니고 느려져서? 내껄 이거.. 야 잠깐만 스톱 잠자리 조심해 잠자리 잠자리 잠자리? 그러네 그럼 올라와서 레벨업 소리 오지게 나는데? 나뭇 좀 캐고 나뭇 캐고 바로 곡괭이 만들어 진짜 미안한데 너무 오랜만에 했나봐 아이 아이 눌렀어 위에꺼에요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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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만들었고 곡괭이? 어 하나만 만들어 하나만 오케이 됐어 만들어서 그걸로 계속 이것저것 다 캐 계속 빨리 다 캐면 레벨업 하거든? 어어어 패스는 니 입맛에 맞게 찍어 어 잠깐만 근데 어디서 올까봐 무섭다 자 빨리 이리로 와 너 어디서 너 야 안보여 아 여기 있다 오케이 돌도 다 캐게 어 일단 고여는거 좀 캐고 느려지기 전까지 너무 많이 캐지 말고 무게 생각하고 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내려오자 내려와 내려와 슬슬 내려와야 돼 우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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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업 소리 이거 알림 못 끄나? 어 못 꺼 지금 레벨업 몇이야? 아직 레벨업을 안 해가지고 스탭 찍어 피 찍어 피가 그냥 대충 초반에 피 찍어 한번 좀 피를 찍을게 어 깜짝이야 어우 레벨업 소리 왜이래 왜 너무 크다 레벨업 소리 올피했어 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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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봐 올피 줘 캐다보면 아아 아파 아파 알았어 어 미안 땀놀 어 잘못 울었다 어 잘못 울었다 어 잘못 울었다 근데 이거는 헝거게임인데 목마르거나 이런것도 다 있구나 어 다 있어 그래서 초반에 강 깔고 가야돼 아아 그래서 어 거의 원래 대부분 이런거 원래 헝거게임은 그게 없었던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어 아니야 여기 원래 있었어 이거 원래 백옥봉오나 목마름 있었나? 있었었어 원래 어 어 누가면 갔나봐 일로와 일로 일로 우린 초반에 눈에 안띄게 지금 우릴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죄송한데 뷔페인가요? 뭐 먹다가 말고 그냥 갑니까 이거 그냥 다른 메뉴 보러 가네 바로 어 바로 가야돼 우리는 어 입맛 개 짧네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봐 나 활 만들어 줄게 예예예 바로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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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내놓으세요 화살은 네가 만들어 알겠습니다 화살을 그 네가 단축기창에 넣고 화살을 그 계속 찍으면 돼 그냥 단축기창에다 둘 수 있어? 화살을 어 단축기창에다가 아아 그러네 진짜 편해졌다 게임 원래 이게 옛날에도 됐었나? 어 어 오 오우 지리웠다 30발 만들었다 30발을 독화살로 만들어야돼 아잇 뭐야 아이 잠깐만 형 나 저기 그 얘 누구야 이제 이름이 기억이 나네 딜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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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싸우지마 싸우지마 됐다 기절책다 오케이 기다려 자 잠깐만 뒤에 한 마리 도왔어 남편 왔어 남편도 죽여 나 같이 죽게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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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왜왜왜 한 마리는 죽여서 고기 먹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그 고기로 테이밍하면 돼 아 그니까 부인 고기로 남편을 테이밍한다고?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 길들이는 걸로? 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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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일어났으니까 기다리면 테이밍될거야 아 진짜 사람은 잔인하다 오케이 일단은 다시 레벨업을 하고 난 일단 올피야 오케이 왜냐면 저격이 엄청 많을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뭐 스태미나 피하다가 나중에 그걸로 그것도 해 그거 뭐지? 스태미나? 스태미나 달리기 이런거 아 그래 달리기도 해야겠다 달리기 달리기 중요하지 저번에 보니까 그 달리기만 달리기만 찍은 애 있더만 어 가끔 그런 애들 있어 진짜 가끔 달리기만 찍는 애들 있습니다 진짜 야 뒤에 뒤에 그거 방금 그거 테이밍 안에 있으니까 잘 데리고 다녀 강아지 있으니까 잠깐만 아 아 아 날 날 팔로워하네 하네 오케이 고맙다 야 이거 위치보이는거다 위치보이는거다 숲으로 들어와 숲으로 들어와 오케오케오케오케 오 우리 다 보인다 상대방도 다 보여 이거 숲에 들어와 있어 오케오케오케 이건 왜 시작하면 3인칭이 안되네 어 3인칭 안돼 원래 이 게임 아 내 캐릭터 좀 찐따 같아서 보고싶었는데 숨어가지고 계속 해자 어 남편에 부인 일단 아잇 그만합시다 컨셉 너무 좀 잔인한거 같구요 너무 잔인한 거 같구요 어 어 이거 너무 잔인한거 같고 어휴.. 많이 가시네? 자꾸 이거 또 옷이네 이거 그래 그래 우린 딜로 믿자 누가 죽었다 들은거지? 뭐 부족의 이름을 제대로 안해놔가지고 기본 부족 이름으로 죽네 애들 그렇지 그렇지 허접자식들 이제 슬슬 무거우니까 어 무게도 하나 찍고 그리고 아니다 무게는 찍지 말자 무브먼트 무브먼트 오지게 찍자 이거 사운드 소리를 좀 바꿀 수 없나? SFX 마스터 볼륨 뮤직 뮤직 볼륨을 줄여볼까? 오늘 레벨이 많이 낮아 저기 뭐야 레벨 오는 소리 줄어들 것 같은데 아 그러네 형 뮤직 볼륨 꺼버려 난 괜찮은데 소리 이만큼 돼도 뮤직 볼륨 끄니까 레벨 오 소리 안나 그래? 근데 음악도 나잖아 아예 어 이 게임 음악이 나는 게임 아니잖아 거의 아 배고프다 배고프면 고기 먹어 딜로 안에 고기 들어있거든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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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열매 먹어 열매 많잖아 지금 그러네 오케이 열매 먹겠습니다 불쌍하니까 아 우리 레벨업 좀 해줄게 체력이랑 평타 내미지 이렇게 가라 일로와 여기 우리 집이야 벌써 집을 지었어? 진짜네 언제 이렇게 집을 지었어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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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한판에 35분짜리인데 무슨 집을 지어 이게 그거 그 뭐지? 이벤트 중에 염산 염산 삐 떨어질 때 있거든? 아 그럼 숨어야 되는구나 염산 삐 떨어지면 방구가 다 날아가 다 깎여야 돼 내구도가 그래서 그 전에 지붕 있는 집을 하나 지어놔야 돼 뭔 말인지 알았네 응 그리고 돌 일단 돌 좀 캐 돌 돌 캐다 보면 메탈 나오거든 메탈? 메탈 최소 2개는 있어야 돼 우리 와 메탈이 하나도 없네 메탈이 잘 안 나와 변은 버려도 되지? 어 갖다 버려야겠다 지금 이거 레벨업 하려고 채취하는 거니까 뭐 무게가 되는 것들은 다 버립시다 아 원래 초반에 지금 그리로 가야 되는데 강가에 있어야 되는데 강가에 가지 못하겠네 가려면 그냥 후딱 가 진짜 그 전에 레벨업 좀 하고 가자 어 아 이러다가 누가 티라노 끌고 뒤에서 갈릴 것 같아 어 그럴 것 같아 나도 어 솔직히 우리는 약간 그런 것 같아 투 커맨드 짓고 시작하는 것 같아 투 커맨드 짓고 배럭 올리는 느낌이야 잠깐만 나 가죽 좀 모아야겠다 어 잠깐만 누구야 어 깜짝 놀랬잖아 됐다 깜짝 놀랬잖아 죽여 이거 이런 돌에서도 나오나? 철이 그거 랜덤으로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 위에 그 기둥 떼서 움직이기 좀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벤트 중에 그거 진짜 막 원숭이 주위에서 갑자기 원숭이 나오는 거 있고 날파리 나오는 거 있고 그러거든 다 우리 공격하나? 어 다 공격해 철은 근데 왜 필요한거야? 철곡갱이나 철 철 같은 거 같아 아아아아 아 진짜 아크를 정말 많이 셨네 내가 감을 잃었네 내가 어? 메탈 나왔다 메탈 메탈 좋아 좋아 메탈 좋아 자 메탈을 캡시다 메탈을 미리 말하는데 혹시라도 나 죽으면 이 메탈의 의지 이어줘 메가콜드 메가콜드 추운거다 어떡하지? 괜찮아 괜찮아 추운거는 뭐 의외로 의외로 금방이니까 살짝 내려가자 마모나 이리와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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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자 내려가자 잠깐만 고기좀 들고 나 무브먼트 올인한다 여기 구운 고기 몇개있으니까 들고가 마모나 오케이 이제 우리 물 먹으러 가야되거든 물 먹으러 여기 안에 있는 불을 어떻게 그냥 놔둬 아 그냥 놔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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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면 라이트 켜둘게 오케이 너도 지금 물 없지 어차피 너도 지금 물 다 떨어졌거든 그치 어 가자 빨리 내려와 문 닫고 나갔어 내가 어 어 문 닫고 나갔어 내가 상관없어 저거 아니지 그래도 괜찮아 가자 생존게임을 하다보면 자신의 집이 있다라는거는 진짜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내려가면 이제 공룡 많거든 어 테이밍하자고 어 이제 슬슬 테이밍해야지 한때 헝거게임 해설했잖아 내가 이런거 건드리지마 이런거 거의 대부분 진짜 이기는 애들 보면 다섯마리 이상 끌고 다녀 안에 여기서 물 먹고 어 어후 뭐야 이거 엄청 죽는데 애들 엄청 죽어올래 이 게임 지금 몇마리 남았지 없네 안 보이네 여기 따라와 어 지금 위에 있는거 뭐야 위에 보면은 10이랑 16 이런거 떠있는데 저거 사람 숫자 지금 파티 10파티에 사람 16명 남았다는거야 아아 대박이다 나 위치 보이지? 오케이 15명 남았네 이제 그새 또 하나 죽었네 천양이 죽었을거 같은데 아닐걸? 어? 브론터는 너무 잠깐만 나 배고프다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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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과일이나 아니면 고기 먹어 아까 구워있던거 그거 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못먹었어 많이 그래 그냥 먹지 아 여기서 뭐 어차피 열매 채집하면 되니까 열매 많이 나오더라 어디갔어요? 나 여깄어 아 오케이 오케이 충분하겠는데 고기 없어도 되겠는데 이거 자원이 엄청 잘나와서 우리 티라노를 꽂아야되는데 그니까 우리 티라노라든지 아니 잠깐만 티라노 잡을수나 있겠어? 어 여기 사람있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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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르노있다 어 티라노 티라노 잠깐만 잠깐만 어어 오케오케오케 갑니다 티라노랑 랩터인데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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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사람꺼인가? 잠깐만 사람꺼라면은 지금 아니야 사람꺼 아니야 사람꺼 아닌데 어 랩터도 많고 티라노도 저 끝에 있어 근데 이게 같이 말릴 수도 있어 어 조심해 야 저기 싸 싸운다 뒤에 싸운다 뒤에 티아노 어 어 그러네 야 근데 싸 싸우고 있는데 야 근처로가 근처로가 우리 꼬리 쳐맞는 어어 맞았다 아 형 조심해 야 일로와 어어 그러지마 멍청아 야 딜로 뭐야 뭐하냐 야 야 엄청한 자식아 아니 뒤에 거미 아니 엄청 용감하게 갔어 아니 아니 진짜 웃긴게 수면하살 아 수면해서 못만들었어 미안해 나 무럽다 초판이다 뭘까 나는 나 반년만에 초판이야 반년만에 어 기절했네 잠깐만 여기다가 나는 일단 수면하살 만들고 저기 엄청 잘살아오는데 티라노? 그래 저놈으로 하자 형 기조나살 어떻게 빼나? 그거 그냥 바꾸면 돼 인벤토리에서 드래그에서 활로 넣으면 돼 아 오케이 됐어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이거 쓰란 얘기지? 티라노한테 이거 쏘자 티라노한테 쏘고 있어 오케이 지금 열한명 남았구요 쟤 뭐해? 쟤 지금 삥끗삥끗 도는데 앞에 있는거 잡으려고 그러는거야 야 너 물에 있으면 피라뇨 온다 아 그래? 아 쟤 어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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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놨다 미친 야 브론터를 왜 물어요 안돼 브론터한테 맞아 죽는다 빼빼빼 저거 저거 못살라 저거 형 몰라 형 형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 계속 걔한테 수면하살 날려 아 잠깐 브론터한테 날리는거 어때 브론터 너무 야 원숭이다 원숭이야 주위에 원숭이 나온다 어허어어어 어어허어어어 어허 어 사가지 없는것도 이거 뭐야 야 원숭이 이거 뭐야 야 똥 던져 똥? 어 참 개많은데? 아 이거 창을 또 안 만들어 놨네 내가 내가 정리할게 어어 얘네들 무슨 저 단단한거 엄청 썼죠 어 맞네 클렸다 클렸다 형 형 형 태워 일단 아냐아냐아냐 잠만 오른쪽에 오른쪽에 티라노 온다 오른쪽에 티라노인데 온다고 우리한테? 어어어 아니다 일로 안온다 일로 안와 야 원숭이 도망가 와 저 쌍놈 도망가는 것 봐 정갈 테이밍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진짜 당황스럽다 지금 똥싸고 똥 던져 나한테 자 가만히 있어봐 야 이 미친 원숭이가 아이고 어 나 맞았어 야 티라노 죽었다 아 이런 잠깐만 뒤에 뒤에 원숭이가 뒤에 형 뒤에 원숭이 어 피는 곧있으면 차구요 원숭이 세네요 어 티라노 안죽었는데 그래? 그럼 기절했어? 기절도 아니네 뭐지 이거? 낑견나? 아니 누워있는건 누워있는건데 보라색 뜨는데 누워있는건 누워있는데 밑에 테이밍 게이지가 없잖아 이제 넣어주면 테이밍 되는거 아닌가 아 너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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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체력도 없는데 어어 잠깐만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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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 내가 어 내가 기절 그렇구나 아 이거 내가 마문아 너한테 기절게이지 있어? 아 없잖아 우리 똑같잖아 어차피 근데 파티라서 그런거 없었고 보라색은 있었는데 고기 넣어주면 된다라는데 일단은 야 이거 완전 헝고게임 이거 진짜 헝고하네 이거 야 야 야 저 야 죽어 미쳤어 이거 원숭이 지지질 않아 나 기절하게 나 기절한다 마문아 하하하하 나한테 흰열매 먹여줘 흰열매 흰열매? 어 가만있어봐 나한테 에이프 들어와서 나한테 흰열매 좀 먹여줘 어디서요? 여기 기절했어 여기 뒤에 내 뒤에? 어 아 오케오케오케 가만있어봐 나 똥맞아서 기절했어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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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똥맞아서 기절했어 흰열매 넣고 줄어 지금 게이지 줄어? 어 잠깐만 주네 줄어 와 근데 엄청 먹여야되네 다 먹였어 다 먹였어 다 먹였어 오케 그럼 쭉쭉쭉쭉 줄여드릴거야 형형형형형 원숭이였어 원숭이 야아아아아아 낙지르지 마아아아 야 살아남을 수 있어 야 니가 때리기 더 아파 하하하하 어 살아났다 살아났다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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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로선 최선을 다했어 하하하하 아 어 나로선 최선을 다했다고 진짜 나도 힘들어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든데 진짜 우리 지금 뭐야 사람오면 개박살하겠네